그리고 아 시애님 짱 모자 짱 밤새 열공하다가 이제 희님 얼굴 볼 수 있으니까 기분 좋으다 근데 그 어려운 시험 기간에 성동 카페를 짧게 보고 다시 공부하러 가야 돼요 지금 아침 6시고 전 졸려도 공부하는 바람에 힘들어요 희님이 뽀뽀라도 보내주시면 힘이 될 텐데 의대생 꽃잎의 부탁 들어주실 거죠? 라고 해주셨는데 와 저 이런 거 진짜 못하거든요 자 알겠습니다 우리 의대생 우리 아 시애님 자 공부 열심히 하세요 자 그리고 계속 계속 노래 듣고 올게요 조성모의 불멸의 사람 듣고 올게요